어떻게 주냐는 거죠. 재덕마력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. 왜? 뭐하고 뭐만 알면 되는데 토크하고 회전수만 주어지면 되거든요. 음? 자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자, 보세요. 자, 2파이 R 우리들 어디서 들어봤어요? 2파이 오늘 원둘레죠? 거기에 2파이 R R이 길이잖아요.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힘 F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토크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동마력, 축마력, 정미마력 실제 사용하는 마력을 구할 때는 항상 뭐하고 뭐 준다? 토크하고 회전수를 줘요. 그럼 마찬가지 토크하고 회전수 가지고 똑같이 이거를 만들면 돼. 자, 토크를 내가 만약에 10kgm라는 토크를 줬어요. 전제조건에. 그리고 이때도 뭐 엔진 회전수를 계산해봅시다. 1000rpm이라고 줬어요. 이 두 가지 주고 뭐 제동마력, 축마력, 정미마력 구하라고 한 거예요. 이 두 가지 조건으로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앞에 2파이만 붙이면 돼요. 2파이 붙이고 자, 그 다음에 똑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지. 킬로그램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. 근데 킬로그램 메타까지 나와 있어요. 친절하게. 킬로그램 메타니까. 자, 여기에 10kgm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거 있죠. 똑같잖아. 앞에 했던 거. 뭐라고 했어요? 곱하기 1000rpm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? 퍼 세크로 곱해야 되니까 이거 필요 없이 나누기 얼마? 60을 해주면 뭐가 된다? 퍼 세크가 되잖아. 그럼 단위 똑같이 맞췄고. 그럼 다 있네.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.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. 단위 다 맞췄으니까 맞추기. 이거를 마력을 바꾸기 위해서 상수 얼마? 75만 더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지. 그럼 이러면 뭐가 되는데? 제동마력, 축마력, 정미마력.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? 있는 거 냅다 곱하기 하면 되는데 2파이만 붙여가지고. 앞에 위에 거도 마찬가지잖아.